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국정감사, 충북도를 비롯한 피감기관의 고충 가운데 하나는 다양하게 쏟아지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하지만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지나친 자료 요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진행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가 파행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국감을 대비하는 피감기관들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차례로 받은 만큼 올해 충북도 현장 국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각 의원실에서 쏟아지는 자료 제출 요구는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현실 자료 요구가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국당 김성태 현실에서 보낸 자료 제출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도청사나 모든 부설 대상으로 최근 15년간 문서 수발신 공문 내역을 모두 취합해 보내라고 한 겁니다. 자료 요구의 이유나 배경 없는 사실상 일방적 통보입니다. 이는 보복성 자료 요구 아니냐는 뒷말도 낳고 있습니다. 제천화재 평가 소위 활동 당시 김현희, 충북도에 유가족과 나눈 비공개 회의로까지 모두 달라고 요구했는데 도가 요약분만 전달하자 피감기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같은 무리하고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담당 실무 공무원들은 한숨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불필요하고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의 한 감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을 상대로 한 일부 현실의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 감정적 대응에 행정적 낭비만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